안녕 엄마 야도 수술이 안됐네 야는 또 배가 왜 이런노 애들이 전부 다 아직 애를 안났노 가나 닭가슴살 좀 주라 우리 집에 오면 방금 많이 물텐데 거기 있으면 뭐 줄텐데 거기 있을래? 거기 있을래? 내 집에 갔다 올게 거기 있거라 맛있지? 알람 일을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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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된거 같은데 한 번 봤네 밥이 이뻐 밥갓에 죽구마 아참아 이끄라 이끄라 여성아 응? 내 집 간식 챙겨줄 시간이 안된다. 얼른 먹어 이거. 다현이가 밥을 주도 안주도 하니까. 주든가 말든가. 이 골목에 여기 사는데 옆집도 캔맛니. 이 집도 캔맛니. 저 위에도 밥 준 사람 천지야. 저 밑에도 밥 준 사람 천지. 좁은 골목에서만 임신한 애들이 한 5마리 넘다니까. 그러니까 제 정신으로는 내가 살겠냐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애들 챙기기도 힘들고 나도 아파 죽겠는데. 이 좁은 골목에 임신양이 5마리 있다면. 거기서 몇 마리 죽고. 그럼 몇 마리가 늘어나는 거야. 여기서 5마리. 이 좁은 골목에. 이 안에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놔두고도 못 먹겠네. 엄마 오니까 좋지. 집에 가자. 부식아, 이 못 먹겠나? 이렇게 맛있는 거 놔두고도 못 먹겠나? 이게 왼쪽 발이자야. 이게 지금 반응이 없는데. 이게 지금 반응이 없는데. 내가 왔어. 이거 안 되겠다, 나무야. 나무야 여기로 뜨네 애가 왜 안 먹고 저러고 있지? 동지밥을 물고 갔네 동지밥을 물고 갔네 나 새끼 갖다 주는 줄 알았더니 이리 먹걸려 아니었구나 왜 캔밥을 안 먹고 저기서 자료를 줄어먹고 있지 진동차 한자리에 물고 갔네 남편은 남부집을 Select 담배 엄마일텐데 먹거라, 먹고 가 쟤 다래를 잘 틀었는데 이거 깔고 그랬구나 꼬미한테 뺏기지 말고 얼른 먹어자 꼬미한테 뺏기지 말고 얼른 먹어자 아이고야 아이고 수술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이고 뒤집어 놓을거야 아이고 거기서 뜯으면 어떻게 가서 가라고 놔둔건데 거기서 뜯으면 안되는데 저기서 밥먹고 이어서 또 밥먹고 아이고 차 밑에는 안돼 너 나와서 먹으러 가자 이건 또 누가 이렇게 버렸노 근데 얘 새끼들은 어디갔노 니 새끼들은 분명히 새끼를 낳았는데요 분명히 새끼를 낳았는데요 밥이 없었나? 아이고 지금 4마리인가 5마리인가 있거든요 여기 저 시장 안에 요 옆에 꼴모 그럼 걔 한 마리만 주고 있던거예? 그냥 한 마리 치우시던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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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밥이 없었구나 아유 있네 저녁이라고 내놨는데 저녁이라고 내놨는데 얘 왜 안가라고 뭐 더 달라고 니 더 달라고 있나 아닌데 다 먹었나 주류는 안먹네 이거 왜 안가져가 니 새끼들 다 죽었나 어? 이상하네 이상하네 얘가 새끼들이 지금 있을텐데 닭가슴살 더 달라고 있나 더 줄까 새끼들이 장마때 다 죽었나 보다 새끼들이 장마때 다 죽었나 보다 안가져가네 잠깐 있어 새끼들 잘 안먹어 새끼한테 쟤 빨리 말라가 저 어디 가노? 저 말라가지고 얘 새끼가 없다 뜯기만 하고 가져가진 않고 뜯기만 하고 그걸 왜 뜯니? 새끼가 없나 보다 아들 다 죽었나 보다 그래서 담아줄게 나 새끼가 애들이 죽어 나갔나 보다 애들이 죽어 나갔나 보다 그래 여기 맞으면 새끼가 없으면 수술해도 되나? 아이고 이리 새끼 없으면 수술해도 되겠나? 새끼가 없으면 수술해도 되겠나? 젖꼭지를 벗어 갔네 우리 젖꼭지좀 보자 밥 다 먹고도 안 가네 밥 다 먹고도 안 가 이 새끼가 없는 것 같아서 거기로 가봐 안 들어가는구나 알구나 계속 먹기만 하네 또 임신한 건 아니지도 새끼가 없나봐 수술하자 임신한 건 아니겠지? 설마 임신한 건 아니겠지? 어 놀라지마 놀라 이리와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놀라지마 어 놀라면 안 돼 오 심신했을래 놀라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아이구야 이거 불쌍해라 자 자자자자 난리지마 안 돼 난리지마 안 돼 어 아 또 임신한 거 아닌가 이상하네 여기 잠깐 있어 알았지 어 야 좋은데야 괜찮아 하얀 애는 안 살았나 꼭 이끄라 오니야 잠깐만 이끄라 왜 아 아 애가 눈이 안 좋대 눈이 안 좋네 눈이 안 좋네 그래 어 그래 그래 얼른 먹어 네 새끼들 살려야지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어 괜찮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어 그래 양주같아 뭐 아고 야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얘가 이상한 나애들 다시 가볼게 아이고 양수 stabak혔네 애가 액수도 안 먹혔네 애가 여행 마지막 애한테 또 깨물렸네 아 참 줄을 줄라구 이건 다른 애들 큰 애도 저기하느라 아프다 이 감각하는 손인데 가운데 손가락을 좀 어떡해 그래 난장판 됐어요 난장판 됐어요 아이고야 그래 케이지 오면은 따로 해줬구만 얘는 어째이래 진짜 순하네 난리 미친드만 그 자리가 편하나 여기다 이불을 깔아줄까 아이고 잠깐 얘 근데 임신한 거 아니야 어째 임신한 거 같은데 애가 아 아 아 감사합니다.